제가 채팅방 좀 틀어놓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쭉쭉 흘러갔죠. 2,500이 얼마 정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기간이 샀고 코스닥이 문제인데 오늘도 코스닥이 초반에는 꽤 밀렸었다가 장중에 일부 좀 상승, 반전 그리고 약세로 1포인트 정도 약세로 끝났는데요. 그래도 나름 코스닥도 어제만큼 충격을 갖지는 않았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낙폭 좀 줄이면서 왔어요. 지수 여러분들 HTS로 좀 볼게요. 이모션 님은 열심히 오시는군요. 어제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채팅방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좀 할 거예요. 같이 좀 답도 좀 해주시고. 지수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고점을 쉽게 넘어서 2,485. 갈 수 있는 게 마디 지수는 2,500이고 2018년의 고점이 2,600.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2,500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연말에 2,600 한번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살짝 대봅니다. 코스닥이 사실 문제인데 코스닥이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딘 건데요. 코스닥은 며칠째 약세 역시나 추세선이 좀 내리막을 타고 있는 가운데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이제 전 고점 여기 895니까 아직 멀죠? 시장이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택이냐 컨택이냐 사실 좀 답이 나오는데 이미 시장은 사실은 경기 관련주 쪽으로 컨택 관련주로 오늘 파이자 때문에 갈까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그리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클리로 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매도할 때 이분들은 참 미안하지만 영혼이 없다. 오르면 사야 되고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게 기관이기 때문에 어제 기관들 판 거 그리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외국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8,300억 샀죠? 기관도 오늘은 따라 샀습니다. 금투에서 사면서 외국인들 선물 샀고 코스닥 시장은 다만 둘 다 좀 팔면서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 얘기하기 전에 시장으로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시장으로만 전반적인 섹터 한번 보고. 보면 언택 관련주들 어제 BBI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 보면 네이버가 1%, 카카오가 0.14%이니까 약세이긴 한데 나름대로 어제보다는 좀 다르게 갔어요. 섹터별로 흐름들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1.8% 올랐고요. 삼성전자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결국 삼성전자를 사니까요. 하이닉스는 0.58% 조금 못 쫓아갔고 여타 소부장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IT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은 분위기 좋았습니다. 삼성 SDS가 3.5% 올랐네요. 2차전지, 수소차 소위 바이든 관련주는 약효를 다했다? 그러기 어렵죠.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 화이자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밀린 겁니다. 2차전지 오늘 삼성 SDI 3.9% 밀렸고 쭉쭉 밀렸습니다. 수소차도 전반적으로 밀렸고. 5G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고요. 한국경제TV 오늘 8% 올랐네요. 주식시장 된다 이런 걸까요? 셀트리온주가 오늘 바이오 가운데는 셀트리온이 발군이었죠. 셀트리온이 7%가 올라서요. 29만 6,500원, 거의 30만 원 왔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급락하지만요. 한 번 사실 주가가 한 번 후루루 오르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또 오릅니다. 주식이. 셀트리온이 7%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5%나. 얘는 올라갈 때 더 탄력이 있는 거죠. 치료제 개발 얘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나 이런 주식들 갈 때 좀 못 갔죠. 제일 약품 크게 물리신 분도 있으시고 제약바이오는 참 안 가져갈 수 없는데 괴롭죠. 유희아님은 삼성전자 저금통 주식이라고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계셔서 좋으시다는 얘기인가. 바이오는 강했고 자동차도 셀특 강했습니다. 자동차 중에 자동차 계속 봐야 됩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저를 뭘 보냐면 물론 자동차의 성장성 전기차. 저는 정의선을 봅니다. 정의선. 정의선에 배팅하면서 자동차 좋게 보고. 오늘은 기아차가 6%로 제일 강하게 올라갔고요.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갑니다. 글로비스, 모비스, 기아차. 여행주는 오늘도 강하게 5%대 갔고요. 경기 관련주들 강하죠. 롯데케미칼 오늘도 4% 올랐고. 이마트 같은 경우 소비주도 움직입니다. 이마트가 오늘 7%가 올라서 16만 2천 원. 이게 순식간이라니까요. 매일 보다 보면 내 주식은 안 오르라고 빠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박스에 내려 쳐놨잖아요. 이마트가 주봉상 돌아서면서 사실 한 10일 지나고 난 얘기지만 카드라가 아니라 11만 원대 이때부터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계속 더디기 기었는데 12만 원 올라오니까 지금 어느덧 16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주식들은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항공주, 대한항공 오늘도 5% 강세율은 갔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 같은 것도 올랐고. 어제 CS윈드 우리가 얘기 좀 보자 그랬는데 6%나 밀렸네요. CS윈드는 어쨌든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하나 머스트 앱으로 가져가야 된다. CS윈드 어제 좀 분석 자료 봤더니만 나쁘지 않다. 해상풍력이다. 미국이다.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은 땡큐죠. 여기가 아니라 12만 1천 원인데 사실은 11만 원대까지 좀 더 내려와주기를 기다리는 건데 가족에서도 물리신 분 아니면 땡큐입니다. 좋게 보고 있고 찜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받아주면요. 지주사 삼성물산 같은 경우 좋게 보고도요.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어 하시는 종목인데 삼성물산은 오늘 5%나 올랐고요. 그리고 은행주 대단하죠. 금융주. 금융주는 사실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는 금리가 올라야 오르는 주식입니다. 금리가 그런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수익률이 0.6 얼마 0.7 하다지 0.9까지 올랐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된다.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도 5.7%, 4만 7천 원까지 왔습니다. 탄력받았고요. 하나금융주죠. 하나금융주죠. 3만 6천 원까지 탄력받았습니다. 오늘 얘기 잠깐 해야 됩니다. 콜드체인 관련 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콜드체인.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이 용어들을 모르면 또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안에서 기회를 또 찾아야 되는 건데요. 결국 화이자가 백신에 대한 가능성들을 지금 불을 붙여놨는데 앞으로 백신은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만들 거겠죠. 만들 거일 텐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만들겠습니까. 이런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수송해야 되는데 수송하면서 수송할 수 있는 항공사가 몇 안 되는데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유통 과정 중에서 냉동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이라는 얘기가 오면선 관련 주가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얘기 나왔다고 쫓아가면 먹냐 이거죠. 그게 고민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WHO에서도 화이자 백신 효능 올라오고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콜드체인이다. 유통 과정에서 저온으로 이거를 제대로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우리 독감 주사도 이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망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영하 70도 이하로 냉각이 돼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일반 냉동 수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니 WHO에서는 그런 거죠. 선진국에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도복, 아프리카 같은데 이게 영하 70도로 정말 병원까지 가겠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무슨 주식이 올랐고 그 주식이 진짜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냐. 이거잖아요. 오늘 얘기된 주식들은 이런 겁니다. 이대일 기사인데요. 신종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콜드체인, 저온 유통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언급된 종목들이 대한과학, 태경케미컬, 일신바이오, 동화소시오홀딩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쭉 한번 돌려봤어요. 일단은 화이자 관련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은 KPS 생명과학인데요. 얘는 콜드체인은 아니고요. 보면 화이자하고 원료를 좀 납품하고 있고 콜드체인이 아니라 KPS 생명과학 화이자하고 이런 주식 꿈꾸는 거죠. 장대양봉이 정말 하늘을 치솟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여기 상한가 가면서 개불 빵 뚫어놨었고 며칠 만에 한 새벽 안과 왔습니다. 화이자 얘기 나오면서. 이게 주봉입니다. 이런 참 장대양봉. 꿈에 그리는 장대양봉인데 희한한 게 보면 상한가가 KPS 생명과학이 3일 상한가 갔는데 우리가 사실 화이자 백신 얘기 나온 거는 어제 알고는 어제인데 그 전날부터 사실은 장주의 얘기가 돌긴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장은 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갑니다. KPS 그렇죠.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딩스도 같이 가는 거고요. 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걸 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지금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표명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뒷북에서 지금 여기서 쫓아갈 수 있느냐. 선수들은 갈 수 있죠. 쌍 따라잡기 하는 분들은 가겠지만 대부분은 어렵다는 거고 어쨌든 KPS 생명과학이나 홀딩스는 화이자 직접 관련주라고. 오늘은 홀드체인이니까 홀드체인 돼서 언급되는 주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회사인지 돈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대한과학인데요. 대한과학도 오늘 벌써 갭을 뻥뻥 주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21%가 올라서 19,850원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을 대충 보니까 그래도 다 이미 콜드체인이라는 게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다들 나름 실적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허황되지 않더라고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회사는 과학기술연구분야 실전에 사용되는 연구형 실원기기 그리고 보면 초저원 냉동고 이런 게 이미 사업상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익도 보면 매출액이 지난해 550억, 이익이 22억 났습니다. 올해 건 없습니다. 올해 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안 보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보통 바이오드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빨간색,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도 이익을 내고 있고요. 다만 단기 주가 상승, 이걸 부담스러운 건데요. 태경 케미칼도 이렇게 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를 만한 이유가 진짜 있나? 늘 그런 거죠. 만약에 초저원 냉동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더니만 사둔에 8천이 한다더라. 혹은 매출에서 0.01% 한다더라. 그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실제 하고 있느냐, 매출에서 얼마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는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데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길게 달면서 결국 종가는 7% 상승인데 장중에는 얼마까지 오른 겁니까? 28%까지 올랐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태경 케미칼도 보니까 그런 사업 내용과 함께 대부분 내용들이 보니까 있어요.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콜트체인 공부 좀 하고 가자고요. 태경 케미칼은 백광 소재 계열이네요. 보니까 주주가 백광 소재이고요. 여기는 보면 주요 생산 제품이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 수산화마, 드라이아이스 말 되는 거예요. 이제 저온으로 이동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드라이아이스로 온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백신은 드라이아이스 정도의 기온 갖고는 안 된대요. 더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생각을 해보니 관련 지로는 분류되는데 메인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매출이 지난해 418억에 12억 매출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주식이에요. 여기도 매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신바이오. 1신바이오도 윗걸이 길게 달았는데요. 1신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는 1신바이오나 이런 건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도 이익 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는 건 동아 소시홀딩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콜드체인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동아 소시홀딩스입니다. 동아 소시홀딩스는 알잖아요. 동아 그룹 우리가 박카스 계열인데요. 동아 소시홀딩스도 윗걸이 달았어요. 윗걸이 달면서 9.8% 상승했고 윗걸이 길게 달고 엄청 거래행시라서 차트만 보면 상당히 뉴스로 올랐다가 떨어진 기업인데 기업 내용을 보니까 동아 소시홀딩스가 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동아 소시홀딩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아 그룹의 지지회사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들, 그러니까 지지회사, 동아 소시홀딩스는 지지회사다. 지지회사이니까 이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단에서 뭔가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동아 그룹 우리가 알잖아요. 동아 소시홀딩스가 작년에 매출이 7,7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 났다. 올해 8,100억에 589억 난다. 여기 일단 파란색의 실적이 나온다는 거 증권사들이 관심 있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게 없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회사 단에서 이걸 한다는 것 같은데 마침 얼마 전에 그런 자료가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사실은 저희 라이브 쇼를 진행해가지고 그 전에 봤으면 이런 걸 잡았을 텐데 잡는 게 중요해요. 벌써 9월 21일 날 키움증권에서 이 자료를 냈어요. 코로나 동아 소시홀딩스, 코로나 백신 물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콜드체인 관련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회사 가운데 용마로지스, 용마로지스라는 회사가 의약품과 화장품 전문 물류 회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류는 택배나 이런 거 하는데 화장품도 온도가 중요하죠, 여성분들. 그다음에 의약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미 자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극조원. 모더나는 영하 2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게 좀 또 다르네요,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매우 중요한데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성장 가능성. 용마로지스라는 기업이 보니까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벌써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잘 가는 거로 대한과학이 더 잘 가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아시는 분들은 가면 되는 거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동아소시오홀딩스가 눈이 간다.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1봉으로는요. 주봉으로 보면 글이 그렇게 썩 터무니없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아까 우리가 대한항공이 백신 실언할 수 있다는 얘기로 관심 맞았을 때 올라 그 얘기 나왔다는 분들은 9월에 이때쯤 10만 원, 11만 원 때 관심 있게 샀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뉴스가 튀어오르는 겁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공부는 콜드체인 관련주 좀 더 보자고요. 그다음에 백신 얘기, 백신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 여러분들이 이에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혹은 우리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 대박이래요. 이걸 알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실 내부 정보들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장중에 장 개장 전부터 방송 내내 오늘 던진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기술주는 끝났나? 그러면 언택에서 컨택으로 가는 건가?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송 전문가들께도 언택으로 컨택으로 갑니까? 그랬더니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글이 간답니다. 그리고 글이 이미 진행을 했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쉽게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꺾이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정 꺾이고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가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언택에서 컨택으로 주도주가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사실은 올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번에 한 번 크게 성장주가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주도권이 좀 왔다는 겁니다. DB금융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아듀컨택, 아듀컨택, 굳이 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듀컨택이라고 해서 내년 전망 2021년 주가 전망 자료를 보면서 내년의 흐름들이 적어도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소위 언택 관련주로 갈 수, 언택에서 컨택 관련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여러분 한번 의견 들어봅시다. 시장의 흐름이 이제 전반적인 주도주의 흐름이 언택에서 컨택으로 간다. 이게 대세다. 백신도 이제 나올 거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언택 내지는 1번으로 쭈르륵 올려주시고 아닙니다.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주도주를 한 번에 꺾이지 않고 우리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언택도 죽지 않습니다. 컨택도 가겠지만 언택도 갑니다. 언택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한번 올려주시거나 언택 컨택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설문조사 해봅시다. 2번이 많은데요? 의외로 지금? 1번은 언택에서 컨택으로 주도주가 이제 얼마 간다. 이게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닙니다. 언택 관련주 안 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털리지 마세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쥐고 계세요. 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주시고 의외데요? 앞으로 2번이 많은데 저는 1번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투표합니다. 2번이 더 많아요.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장의 흐름이 컨택으로 가는 건데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택이냐 컨택이냐 답은 그게 아니라 다른 단어에 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결국은 컨택 관련주는 경기 관련주인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1분기에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경기 관련주 화학. 화학주들. LG화학도 사실은 배터리도 그렇지만 화학 좋다 그랬잖아요. 화학주 요즘 롯데케미칼 이런 주 잘 가잖아요. 화학. 정유도 움직입니다. 정유. 해운. 해운조선은 해운은 배가 없다면서요. 해운조선 잘 가고. 여기다가 컨택으로 가면서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는 금리 상승하면서 소비 관련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택 관련주들이 보니까 이미 사실은 꽤 올라와 있고 그렇게 간다는 건데 중요한 단어. 제가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랑 장중에 방송하면서 당연히 얘기 물어봤죠. 언택입니까? 컨택입니까? 이제 언택은 끝났습니까? 성장 중 끝났습니까? 경기주로 갑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황세훈 박사가 명언을 냈는데요.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가를 봐야 된다. 산업 구조의 재편을 생각하면서 주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택이냐 컨택이라고 하면 그러면 화학, 정유, 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겠죠.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2022년, 2023년, 2030년 가면서 그러면 조선주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해운주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산업 구조 자체가. 이미 조선은 우리가 중국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이런 거고. 그렇잖아요. 시멘트 이런 게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거는 결국 IT, 4차 산업, 신환경, 또 바이오,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스밀러, 신약 이런 거잖아요. 제가 딱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는 보면 언택도 중요하다. 언택, 컨택 둘 다 중요하고 동반 성장하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체적으로 제 생각과 달리 저는 1번이 많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런데 2번이 많았고 언택도 버리면 안 된다. 유희아님은 집에서 자택근무하는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결제 우리가 지갑에서 돈 빼서 앞으로 결제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는 2번이 트렌드다. 이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쟁보다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의 먹거리는 뭐냐, 뭘 먹고 살 거냐.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항공주 급등하겠죠. 여행주도 이제 정말 바닥에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면 급등하겠지만 여행주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 경제를 끌어... 삼성도 삼성의 미래 4대 먹거리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뭘 먹고 사는지. 거기 보면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거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IT, 소부장이라든지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사실은 4차 산업이랑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 AI, 인공지능, 친환경 버릴 수 없고 바이오 버릴 수 없고 이렇게 질문 자체는 언택이냐 컨택이냐 했지만 답을 한국 이끌고 갈 산업구조의 재편이라는 답을 딱 들으니까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오늘 답을 좀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 언택이냐 컨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들 해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죠.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